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스크 절 벗어도 되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감사하고 또 코로나 전국에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렸다가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도망해버리고 또 코로나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간다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우간다 이제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선교하기가 참 최적의 지역이더라고요. 아프리카만 살기가 어렵고 대부분 꼬마 아이들을 보니까 캔벨리라고 하는 도시 외에는 신발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어려웠을 때 지금 1960년대 참 어려웠잖아요. 50년대에 이렇게 의교 전국난 이후에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그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우간다라는 나라는 원래는 영국 영이 기배하던 그런 나라이니까 영국 가면 국교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70% 이상이 기독교 영향을 좀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하는 얘기가 진정한 여기는 진정한 크리스찬도 없고 또 원래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역에 가면 회교도가 많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교도도 없기 때문에 아주 보금전하기에는 아주 최적이다. 그래가지고 원래 안양 북부교회에서 28년 전에 선교사님을 한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송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 선교구를 얼마나 이분들이 열정적으로 잘하는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큰 개혁신학대학도 세워가지고 거긴 땅값이 얼마 안 하더라고요. 한 5만평 사는데 우리나라 돈 1억 정도면 5천만 원 1억 정도면 사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가서 이제 저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목회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교회도 세워져 있지만 교회 오자는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큰 그리고 정부에서 학교를 세워놔도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사기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뭐냐면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결국에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선생님들 선교사님들이 봉급 다 주고 봉급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얘기 들어보니까 7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그 학교를 막 세워놓고 그리고 엄청난 장비들을 거기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포크레이든 이런 걸 들여서가 직접 거기다 땅을 파가지고 하는데 이런 건물 한 다섯 배 정도 되는 그 건물을 1층으로 물론 돼 있지만 짓는데 5천만 원이면 그냥 진짜 훌륭하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이 사람들이 협력해서 막 선을 이루는 게 그런데 어떤 학교를 거기 이제 초등학교가 7년제입니다. 7년제인데 그 학교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하니까 거기 이제 1등급 초부터 시작해서 2, 3, 4, 5, 6등급이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 캔벨리 도시에서도 1등이에요. 1등. 그래가지고 막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2년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거기도 이제 그 학구열 같은 거 부모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기다렸다가라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교도 아이들도 오는 거예요. 귀엽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잘 다녀왔는데 우리 같이 다녀온 목사님 한 분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안 맞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장로님 세 분 그리고 목사님 두 분은 멀쩡한데 아 그 파송한 당의장 목사님 그냥 말라리아 지금 또 아직까지 한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오늘 내내 오늘 내내 하다가 기적으로 또 살아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 이게 말이 그렇지 27,8년 전에 그런 아주 오지에 가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한 번도 변질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도 복된 부금의 역사가 우간다 전 지역에 막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시면서 은혜와 시간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정말 가지 갈 수가 없는 그는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의 승리가 나타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까 성경을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본문을 토대로 우리에게 뭐요 성경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저에게도 이렇게 나눔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여러분 크게 우리가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죠.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선물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신 선물이지만 뭐가 또 있냐면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선물은 우리의 육신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주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삶의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특별한 선물 이 성경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신 선물인 것이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정말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물이 있죠. 일반적인 선물. 그게 뭐이겠어요? 공기.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개시 일반개시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공기 한순간도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는 별로 그냥 가치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수은 나쁜 짓거리만 하고 못된 짓 하는 놈이니까 고기만 고운 기를 싹 그냥 정말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석이 막 나쁜 짓 하는데도 잘 때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했으니 그럼 그 주변만 그 사람 주변만 따라다니면서 공기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공기 중에 산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물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물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이게 한강이 봄남하고 막 물이 옛날에 문산 쪽에 한 번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막 집들이 잠수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저희 친구가 문산교회라고 교회에서 심화하고 있었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물은 많은데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물이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목마릴 때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목말라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공급을 해주세요. 공급을 물이 없다고 하는 나라까지도 어떻게 사람들이 물만큼은 그래도 섭취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뿐만이니까 불 같은 건 어떻습니까. 불은 사실은 없어도 한때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산소도 주시고 또 자연의 이런 코로나 암만 백날 극성을 떨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눈으로 아직까지로 좋은 자연의 환경과 거기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꽃 같은 것들 보면서 이야 그래도 저런 식물들은 코로나에 안 걸리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만 해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또 불평 불만을 하다가도 금방 어떻게 그런 것들만 생각해보면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우간다에 그렇게 막 힘든 애들을 위해가지고요 우간다에다 우리 같이 다녀온 김기송 목사님 이라고 하는 한번 왔었나 모르겠는데 그 김기송 목사님 가가지고 막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애들 보니까 신발 뭐 신고 교회에 온 애들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안 하자 알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한 200원 300원 주면 신발을 사요 거기서는요 그러니까 하루 3끼를 못 먹으니까요 그것도 그 바나나 바나나가 우리처럼 노란 거 그래가지고 뺏겨 먹으면 그런 바나마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바나나가 파란데 그거는 그냥 언제든지 그렇게 10%인데 그거는 쪄서 먹는 바나나야 그러니까 밥에다가 이렇게 밥처럼 이렇게 쪄가지고 그걸 막 짓자가지고 그걸 먹는데 그걸로 한 끼를 때우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이 전부 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어디 피하나 안 새잖아요 철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이 둠정된 거예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물이 떨어지고 저기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린 데 막 그냥 정열적으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보니까 감동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좀 시끄럽긴 해도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에는 안 맞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정열적이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신발을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 이천 켤인가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아이들이요 물론 도시에 사는 애들은 잘 살아요 빙부차이가 굉장히 크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골지역 조금 떨어진 이런 지역에 아이들은 막 그냥 신발을 붙잡고 양쪽을 붙잡고 무슨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안 신고 왜 너희들 그 신발 사줬는데 신발을 왜 이렇게 안 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딸 차라리 형 그래가지고 딸 딸 따라 버리는데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쓰여요 1년에 하나씩 사줄 테니까 그냥 다 무조건 신어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좋아서 춤을 치고 막 박수를 치고 이런 동영상 이런 것들이 보내왔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여권 환경 이런 상황들이 아주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10만 명이 이렇게 된다 저는 저는 저도 별별별 다 다니거든요 근데 한 번 코로나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하하 왜냐하면 아프거나 기침이 조금 나도 그래도 그냥 뭐 이 정도야 뭐 괜찮고 하면서 한 번도 어떡해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뭐 아빠 누워가지고 막 빌빌버린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예배를 한 번 채워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꼭 걸릴만한 사람들에게 이게 코로나가 들어가가지고 걸리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겁을 내도 별로 좋은 곳이 아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올 때 예배들을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 우리 자식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아예 뭐냐면 갔다 오면 체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나오더라 눈치 사자 보면서 중간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줄까봐 우리가 조심하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때에 하나님한테 더 많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 관리해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의므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난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가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귀하신 목장님들이 와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가난 그 신터에 그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 단 한 사람도 참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럽냐 그런데 거의 띄우게 해가지고 이만큼씩 띄워서 안 끼는 안 잡는데 어떡해요 뭐 이렇다 그러고 또 우리 밥 먹자고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느냐고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이러니까 이제 막 두려워하고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여러분 아직까지 공기 여러분 안 마시고 사시는 분 계세요? 다 여러분 산소 여러분 마시고 여러분 살고 계시죠? 여기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물 안 쓰십니까? 물 다 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보통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이런데 안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걱정과 염려가 실제 염려가 되고 실제 걱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든 죽든 살든 뭐 살아도 주님 것이요 죽어도 주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면서 뒤에서 안 그런 척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여러분들도 오히려 더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골고루 나타날 수 있기를 제인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참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선물은 영원한 목숨하고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죠? 특별한 선물이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생명 목숨하고 관계를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지만 그런데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지기를 누구든지 원하고 바라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를 지켜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제한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구든지 갖고 싶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에게만 주시는 바로 은혜의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 그 모든 만물이 최후까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돈보다도 귀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고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왜? 생명이 어떻게 되어질 때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축복된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설교를 할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좋은 교훈과 말씀을 주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랑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누구라도 성경에 기록이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건 문제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뭘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된 인간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가지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따라서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반 정도만 신뢰한다고 하면 그건 반쪽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온전히 이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여기 혹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중에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저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직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그 저직신학은 일곱 권의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권의 책으로 저직화시킨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 서론 두 번째는 신론 세 번째로는 인간론 네 번째로 기독론 다섯 번째로 구원론 여섯 번째로 교회론 일곱 번째로 정말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게 한 과목이에요 그런데 한 과목을 이수하는데 6개월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이걸 공부하는데 목사님들이 이걸 대부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죠 서론 서론이 뭐예요 종교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종교가 언제서부터 생겨난 거냐 아까 이야기한 여러분들이 특별계시 일반계시 일반계시 이런 것도 결계는 서론에서 다 공부를 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신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몇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엄마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곡해를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결계는 이야기를 해주고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다 발췌를 해서 뽑아가지고 그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기독론 예수 크리스토는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으며 결계는 예수는 예수님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거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론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그냥 쉽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고 우리를 결국엔 거듭나게 해서 중생을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엔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이러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쫙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교회라는 게 바로 뭐냐 교회는 일반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그건 예배당이죠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교회인 것을 믿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벌해요 성찬식 문제에서 또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정말은 어떻게 어떻게 도래가 될 것이냐라고 한 것까지 쫙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여론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든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곧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여러분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뒀다가 나중에 먹고 이럽니까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 시간 시간 비어지면 하루에 뭐예요 식사를 하시나요 때가 되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일에 어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목사도 신나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 아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말하면 안 되겠네 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목회자가 아 성도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이해를 막 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눈이 동그레지고 이렇게 돼요 왜 같은 공감대를 가지니까 그런데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 성경을 여러분 가치 있게 느끼지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가 목사님이 설교가 여러분 그들에게 할 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들은 아직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 여기 계시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을 하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정말 너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읽어놓고 자꾸 딴소리하고 자꾸 이런 것이면 우리는 막 저 그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줄 아는 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4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곱 가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는 자기 가산을 팔아가지고 저 땅은 쓸데없는 땅인데 그 땅까지 어떻게 해요 싸그리 사버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아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성경이 여러분 보아보다 더 여러분 소중한 거라니까요 이 성경이 그래서 가산을 다 팔아 그냥 그러니까 필요 없을 데 없는 거 필요 없는데도 그 밭을 다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까 그 뒷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45절 거기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흑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 장수는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못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판 사람은 진주가 값이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지 제대로 알아야 모르죠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진주 하나라 있어요 두 개라 그랬어요 두 개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그 진주 하나 사려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진주를 어떻게 해요 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어지고 그 성경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과 모든 과정을 낱낱이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나하고는 정말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는 성경이 귀한 거 나도 알고 있기에 날마다 성경을 백에 삼고 쥐여 쥐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무신다고 그냥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그냥 교회 올 때만 성경이 그냥 딱 해가지고 아 성경 어디다 놨다야 어디다 놨지? 그러면서 얘기하자 저 선반에 있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뭔지 야 이래가지고 교회 올 때 한 번 대가지고 성경 가지고 막 안 되죠 성경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목상하고 읽고 그 내용을 궁금한 거 있으면 체크해놨다가 공부하고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어떤 거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러시아 같은 경우에 옛날 공산주의 시대 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황소 한 마리하고 바꾸자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참으로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하냐 우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관계가 잘 뛰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합니다 관계가 잘못되버리면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관계가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알려주셔야 되겠는데 그 알려주시는 그러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성경에 뭐예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성경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 2장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고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0부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원하는 대로 구해라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딱 단서를 걸어요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과변 이런 말이 단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들어오시고 또 성경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왜 어려우냐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예수를 잡으면 어렵습니다 내가 내가 찾아가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열매 맺는 것이 딱 이렇게 온전히 다 갖춰져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왜냐하면 쭉쭉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니까 붙어만 있으면 열매 나와요 물론 병 걸리면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 시들시들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네요 그래서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온전히 붙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모르겠으니까 기도해보는 것이고 그래도 모르니까 성경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쫙 찾다가 여기에 비밀이 있었네 혼자 누가 보든지 말든지 동실동실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행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것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또 알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저희 알고 있는 저희 친척 이렇게 누구하고 했는데 이 양반이 뭐냐면 엄마하고 그냥 사이가 확 벌어진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막 어렵고 힘드니까 엄마가 좀 뒹소리도 좀 하고 이랬겠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마음이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그것도 싸매지지 않고 엄마가 왜 나에게 그렇게 하는지 나는 우리 엄마이지만 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 얘가 교회는 나간다고 하는데 진짜 교회만 나갔지 이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뭘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상하게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교회를 조금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어떤 상처가 자꾸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보는 눈들이 뭐냐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눈으로 시각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열어라 아유 형님 매형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겪어봤는데 막 그러면서 아 그래 그것도 그렇지 그러면서 언제 와가지고 나하고 그냥 밥이나 같이 한번 먹자 그러면서 이제 삭혀나가요 이게 삭혀나가는데 그런데 이 관계가요 이게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오해를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품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그건 마귀의 작전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근거로 해가지고 화평의 도리를 어떻게 이뤄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부에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면 최고의 법을 지킨 것이 거니요 무슨 법이요?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법 사랑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저절로 생깁니까? 우리는 조건적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잘해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는 여러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냥 강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성령 받아서 막 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울렁울렁하고 신명기 28장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상황의 모든 조건이 여러분 좋아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상황의 모든 조건이 좋아야 여러분 나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나오면 누굴 만나요? 사람 만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 시험해 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상황의 모든 조건 속에서도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결국엔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 저 자식이 오늘 나하고 만나가지고 또 뭐 사기치려고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끌어안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평생 제 70인데요 평생 살아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내가 잘해야 마누라도 나한테 잘하는 거야 내가 잘못하면 우리 자식들도 나한테 잘못해 그러니까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잠깐 동안 행복해요 하나요? 아 잠깐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떡해요? 그것도 변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붙들려고 하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제자들이 초조해요 그렇죠? 제자들이 불안하고 제자들이 초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그러면 그 불안과 초조가 없어졌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부어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 내용을 붙잡고 120여 명이 마가의 타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이후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근심곡선이 떠나갔고 붙들려가지고 감옥 속에 큰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야구부는 전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 이제 곧 이제 자기의 목숨에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는데 여러분 잠 오겠어요? 아 두 시간 남았네 한 시간 남았네 여러분이면서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천사가 쫙 나타나죠 여러분 파수꾼들 눈을 다 가리고 결기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기에 구출되어서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잡아다가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마 공갈치고 협박을 했지만 우리가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 내 행복을 외워 내가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약속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가장 소중한 것은 왜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까 성경만이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꿈꾸고 나서 야 이렇게 하니까 천국 갔다 왔어 여러분 그거 여러분 신뢰하죠 그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한 문자 한 획도 지금 또 변질 없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그런 사실들을 그대로 이렇게 나열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을 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었고요 요한 1소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서 늘 그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오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성경이 그야말로 내 것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를 해서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말씀으로 꼭 성경이 여러분 각각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